참 순수한 마음으로 참 이렇게 잘 그러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수 같다고 그러셨어요? 순수하시니까 아까 진 선생님 나온 본인 영상 보고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보셔도 좀 신기하고 재미있으세요? 내가 보면서 내 노래 보면서 나 저 혼자 웃어요. 아 진짜요? 저기 진짜 나은가 싶으세요? 아니 원래 근데 내 모습 내가 하는 거 보면 약간 부끄럽고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보면은 저걸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더 하나 더 못했으면 좋았어요. 더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혼자 내가 보고 혼자 웃어요. 아 좋으시다. 선담배 씨가 노래 주인공이잖아요. 선담배 씨랑도 같이 공연을 하셨던데 그때 약간 약간 떨리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나도 놀래가지고 중간에 가사를 조금 이렇게 까먹었는데. 그대로 반iony깐. 틪íll어. 우와 반글래! 혐허허허헣 praise you 내가 살면서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잡지 못했어.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내가 살면서 손담비를 다 보다니. 내가 살면서도 다 봤잖아요. 근데 어떤 류의 노래, 역시 그런 가무가 붙는 그런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요. 옛날 좋은 거는 헌이 제일 좋았고. 옛날 노래도 아니야. 아니, 프라이크도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쏘리. 그것도 좋아하고. 그때 삽은 안 좋아했어요, 삽은? 그때 시대에 우리 삽은 안 좋아하셨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안 좋아하셨대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도가 약했어. 몰랐었으니까. 네, 그럼요. 지로 이렇게 춤이 있고, 움직이기 너무 빠른 것보다는 느낌으로 하는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좀 얘기가 나오고, 사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어나셔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만.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번. 네, 해보세요. 미쳤니? 응, 아니요. 안 시킬게요, 안 시킬게요. 양윤 씨는 진짜 무대에서 제가 알아요. 손 한 번 올리기 어려워하셨어요. 저는 아주 지하여장군이에요. 깜짝 않고 노래하시는데 음악 한 번 주실래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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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나 바바바바바바바리아 또 또 또 또 또 나 바바바바바바리아 그 짧은 추억마를 남겨준 채로 넘마 이야, 너무 멋있어요! 따라했어요!